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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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일본에서 첫 번째 공영입니다. 맞아요. 오늘 날씨도 완전 좋았고요. 맞아요. 지금 이제 살짝 안 좋아지는데? 근데 하여튼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첫날에 와서 재밌는 걸 많이 했거든요. 도움 기호텔에 가서 이제 쇼핑도 많이 하고 제가 그 막 젤리랑 과자랑 이런 거를 얼마치 샀더라구요? 칠.. 칠천 몇백에나? 저는 짱구 양말 2만원어치 샀어요. 저희 다 캐릭터 양말 보고 와 예쁘다 하고 나서 살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? 내 차례 형 바로! 아니 너무.. 너무 예뻤어. 짱구가 원래 좋아요 여러분. 누나들 준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누나한테는 짱아 하나 줄 거고요. 그리고 파란 색깔 배경의 짱구가 있거든요? 그거 주고 근본인 빨간 색깔 배경의 짱구는 제가 가질 거예요. 근데 일본 공연장이 또 저희가 미국에서 하던 거랑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큰 무대에 공연하다가 지금 또 한 일주일? 안 했었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살짝 공연을 리허설하는데 또 감을 살짝 다시 잡아야 되는 맞아요. 그런 느낌이어서.. 무대가 사이드로 좀 더 커요. 맞아요 이게 진짜 길어요. 진짜 한.. 한 200인 것 같은데? 그죠? 세은이 옆으로 눕혀놓으면 약간 비슷하잖아요. 공연장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. 진짜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저보다 한 10분 걸려요. 여러분 세은이가 10분이라고 하면 한.. 한 2, 3분?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냥 한.. 희석도로 걸으면 진짜 10분 걸려요. 아니 희석도로 걸으면 어디나.. 아니 근데 하트에 진짜 그만큼 크다. 오케이. 여러분 저희는 어차피 이제 공연을 하기로 가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 다녀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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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클리어. 다녀왔습니다. 박수. 우리 애들이 진짜 엄청.. 진짜 끝이 안 보여. 맞아요. 원래 이렇게 2, 3층일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오늘은 1층에 관객분들이 쫙.. 그럼 이제 쫙.. 제가 이제 딱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볼 수 있잖아. 근데 진짜 완전 아기가 있는 거예요. 진짜 아기인데 너무 예쁘게 좋네요. 그래서 저 그 친구랑 보면서 춤을 좀 많이 썼어요. 오 진짜요? 이제 보고 계신가요? 보고 계신다면.. 하!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살짝 이상했는데 혼자 이제 헬슨처럼 좀 여기 앉아서 목을 완전 잡혔습니다. 최애한 멋있게 말해보겠습니다. 맞아요. 오히려 멋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약간 팀워크 프라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나와보면 안 돼요? 나 말하고 싶은 거 해서 안 해? 그럼 진식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하자. 오늘 일본 공연에서 뭐 보면서 약간 무대 했나? 힘이 났어. 놀랍게도 형 오기 30초에 들어갔어. 완전 애기인데 너무 예쁘게 좋네요. 그래서 저 그 친구랑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받았어요. 진식이 형은 혹시 오늘 무대 할 때 뭘 보면서 힘을 얻었나요? 저요? 저는 오늘 모든 걸 다 공부하지만 제 이름 맞습니다. 자기 이름을 보면 이제 이게 엔돌피의 수사 어쩔 수 없이 힘이 나. 어쩔 수 없이 힘이 나. 자 그럼 무대도 끝났으니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여행 보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1위 차에서 보세요! We got my room Then make it louder 안녕하세요. 오늘 일본 공연 데이터 저희 방금 밥 먹고 왔는데요. 저 오늘 목소리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찍어보려고 오늘 더 열심히 공연을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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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거든요. 진짜 마지막 공연이니까 진짜 최대한 잘해보고 싶어요. 저는 항상 모든 무제를 이렇게 약간 마지막 촬영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네. 한두 시간 아닌가 봐요.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이 왜 저한테 막 그런 거 감사합니다. 네!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 여러분. 안녕 여러분. 안녕 여러분. 잘생겨져서 돌아온 민제입니다. 진짜 딱 대장 도깁이 같습니다. 어! 제가 글 봐 너무 좋아. 제가 너무 좋아. 제가 너무 좋아. 찾았어요. 그 세연이랑 준빈이 형이 발견해줬거든요. 그 약간 무서운 고양이 있잖아요. 싹. 싹? 오케이 인정할게요. 근데 누가 뭐래도 당신은 모순듯 치면. 안 돼요 안 돼요. 자기소개 때 머리가 한 번 삐죽삐죽한 날 있었어요. 그때 그래서 한 번 고순듯 치라고 해봤는데 그게 아예 타이틀에서 한 번 더 모르셨어요. 근데 솔직히 성격 딱 어제 좀 비슷하게 하잖아요. 오오오. 오줌듯이 성격이 온다는데? 경계하면 가시죠. 아 맞아요 성격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라면서도 부정합니다. 인터뷰를 좀 해봅시다. 어떤 인터뷰요? 질문하시죠. 질문이요? 김정우 불량 뽑기 프레젠트. 길다. 질문하고 싶은 건 없어요? 나 믿지요. 도깨비집 최애 파트가 무엇입니까? 최애 파트요? 네. 약간 노리고 질문하는 것 같긴 한데 왜요 왜요 왜요? 생각적으로 따지자면은 저 거기 가요. 예 자 춤을 춘다. 예 다 같이 놀아. 예 잠들지 마라. 예 잠들지 마라. 여기 좋아. 거의 좀 중독성 있는 파트죠. 그렇죠. 운이 좋게도 정우 씨가 그걸 가져가서. 그렇죠. 아 정우 씨 파트가 좋다기 보다는 그냥 그 부분이 좋은 거죠. 근데 어쩌다 보니 그냥 그거를 정우 씨가 부르고 있었다. 뭐 이 정도인 거지 뭐. 아 근데 뭐 나름 잘 살리긴 했어요. 뭐 근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연히 더 분발해야죠. 우리 뭐 간식이 왔어요. 저 진짜 안 먹을래요. 우유. 난 먹을래요. 양치해야 되잖아. 아 나 하나 먹어보고 싶긴 한데. 먹어요. 우리 애기 유주님 빨리 한 입 아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이제 우리 어르신 어르신 한 번. 여기로 오셔서 드세요. 여기 오셔서. 아 조합 받고. 빨리 빨리 여기 오셔서 드세요. 안 되면 형 의상이 흘려요. 카메라도 꺼주세요. 카메라 잠깐만 꺼주세요. 아 빨리. 여러분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잘 나오나는데.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비치도 했어요. 비치도 하고. 반지도. 반지도 이렇게 하고. 반지도 하고. 제가 오늘. 자랑하는 자랑을 하자면. 제가 오늘 팔찌 보입니다. 팔찌가 짱 많아요. 제가 또. 도깨비집에서. 민정이. 장전 빡! 여기 할 때. 팔 소매를 받거든요. 오늘 먼저.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좀 이따 만나요. 안녕.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지막 공연이 코앞으로 다 왔습니다. 그럼 이제. 마지막 이제. 다시. 또 있을지 모르고. 딱. 다시. 다시 있을지 모를. 우리 마지막 공연을. 위해서. 파이팅 한번 해볼까? 라고 얘기하고 싶었죠? 맞습니다. 공연이 30분 남았습니다. 그러면. 파이팅 한번. 하는 걸 제가 찍을게요. 오케이. 자 여러분들 다 모여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마지막 공연인데. 알았어 우리 강아지. 약간 유진이가 좋아하는. 아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. 1년 동안 유진이가 파이팅하자 했을 때 한 번도 해준 줄 없겠네. 유진아 지금이. 지금이. 그러니까요. 마지막 공연이니까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. 혹시 내 인사는. 네? ander. 오 내려 봅시다. 자 둘 셋 KQ. 슬랏 파이팅.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. 잘하셨죠? 잘못нем rồi. 자 으악. 오늘 공연도. 끝. 끝! 됐다! 자 이제 저희가 진짜 한 달.. 나 찍어봐! 아니 한 달 반 세은아 표정 잘해야 돼 다 나와요 한 달 반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이제 투어를 돌아왔는데요 콘서트랑 미국에서부터 일본까지 이거 썸메일로 해주세요 맞아 진짜 너무 좋은 기억도 처음으로 되어서 배운 것도 정말 많았고요 퓨저즈스 엘스닝 데뷔 조각이 이렇게 많은 걸 많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투어를 통해서 배운 거를 저희가 데뷔해서 잘 써먹을 수 있게 하면 정말 진짜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좋은.. 진짜 케이크 펠라즈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? 어디까지 잘할 거야? 자 이제 저희 투어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많은 실력이 는 만큼 데뷔해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화이팅 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케이크 펠라즈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